어드레스 쪽파를 하시고 어드레스 분리 임팩 다시 어드레스 분리 지그시 임팩 원위치 분리할때요 다시 분리할때 지그시 틀어주세요 어드레스 분리 다시 왜 따라와야 돼 분리만 가야죠 아예 안 움직이지 말아야지 회원님 이거 똑바로 하세요 아니 다시 하고 어드레스 분리 임팩 한 번만 더 갈게요 어드레스 분리 임팩 네 오케이 잘 됐습니다 네 네 네